하나, 수고하셨어요? 저희 앵콜곡으로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는 거 딱 세 개 준비했으니까 여자 거 하나, 남자 거 하나, 로잉 하나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준비했으니까 딱 진짜 이것만 보고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앵콜해도 안 받아줄 거예요 네 알겠어요, 그럼 바로 앵콜곡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, 나와 나와 자, 사노라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노라마 하도록 할게요 방탄소년단 시젝트 깐 바나보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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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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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